이렇게 장모님이 하나 꼽고 내가 하나 꼽고 이거 차라리 꼽는 거예요 꼽아서 톡 튀어나오면 지는 거예요 어우 참나 깨졌네? 구워! 네 구우라고 붙이면 네 개 20만 원에 상을 하는 와이샤스와 브라우스를 하나씩 벌칙이 다 있어요 꿀반한 데 막기 그 벌칙을 하면 자네가 별게 다 있네 요새 꽂으라고? 이제 꽂고 싶은데 꽂으세요 폭션하라 그냥 안 나오지 안 나오네 지나버려 왔다고 갔지 뭘 그래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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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오네 안 나와 봐라고 끝내 안 나올 테니 제가 안 나오지 누르지 마세요 머리 그러니까 이거 그 어쩌라고 아무 얘기나 꿀밤 한 데 막기예요 이리 오세요 아무 얘기나 꿀밤 한 데 막기예요 이리 오세요 꿀밤 한 데 막기예요 잠깐 저러기 봐 이봐 그럼 약물 때리는 먹은 없어 꿀밤은 때리진 않고 꿀밤은 드릴게요 먹여드릴게요 먹여드릴게요 약물 좀 때려 봐라 지금 꿀밤을 먹어요 이거 내가 살짝 때려줄게 살짝 일로 오세요 아이 들고 있어야지 제대로 때렸네 아이 그럼 되게 아프네 그 딱 보면 아이 살짝 때렸어요 나는 저기 손심이 없어서 자네 그렇게 못 때린단 말이야 여기 딴 거 많을 거야 에이 별 게임이 다 있네 거기 한번 저는 여기 컷 봐 세 번 불길하다 불길하다 그랬어 아이 그렇게 때리더니만 옆 사람에게 손목 3대 맞게예요 손목을 3대를 아 아 하나 둘 아유 30대를 맞겠다 몇 대 맞게야? 세 대 한 대만에 남았어 에이 나 배줄기가 없다 하나도 안 왔어요 아니 근데 그 이상은 내가 안 되네 아유 아유 자네 장모님이 걸리면 내가 세대로 손목을 굳도록 때려드릴게요 굳도록 때려드릴게요 굳도록 때려드릴게요 장모 때리는 건 없대니까 그러네 그건 장모 때리면은 뭐가 돼 뭐가 돼 옥 옥 옳지 옆 사람에게 손목 3대 맞게 장모 때리면 전속에 폭행으로 된다고 했잖아 아니 무슨 폭행이에요 전속 폭행 게임인데 줘봐요 내가 살살 때려줄게 아유 아까도 살살 땐다 이거 봐봐 뭐요 빨갛이 아니 뭐 얼마 맞으면 조금만 가만히 있어보자 아유 운동 삼아 맞아도 돼요 운동이 매맞고 운동이 있어 그래 힘 딱 줘봐요 살이 쪄서 많이 아프단 말이야 그러니까 힘을 복근 줘보라니까 왜 춤 그냥 찰싹찰싹 붙여 아니 춤 아니 조금밖에 아프다 사실 아니 춤은 왜 붙여 이게 그래서 이렇게 딱따로 소리가 짱 나잖아요 이렇게 아니 남의 손에다가 춤을 묻히면 어떡해 아니 내 손에 묻혔지 장모님 손에 왜 묻혀요 그 옆에서 여기 묻히고 내 손에 묻혀서 장모님 손목에 맞는 거예요 줘봐요 안돼 안돼 춤 묻히면 안돼 그거는 게임의 위반이야 알았어요 어 손에다가 춤을 치는 건 짜아 으아아아아 Fish 아아아아아 소리 좋네 이게 봐 이거 볼에 터 오를지 봐봐요 봐 봐 어휴 되게 아프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 밭이 불타오르잖아요. 지금도 도토로로 해. 뭐예요? 엽기 표정짓기. 이건 뭐 쉬운 일이니까. 이상하네. 아래층으로 간다 그랬는데 왜 그렇게 위에 올라가서? 얘가 뭘 아는 것 같아.